나의 꿈 나는 나는 선생님, 나의 꿈은 선생님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가르치는 교수법을 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무술쟁이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나는 선생님, 나의 꿈은 선생님 52가지의 미덕을 통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제자들 칭찬으로 키워주고 싶어요 나는 나는 선생님, 나의 꿈은 선생님 나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미인들이 탄생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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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